지난해 12월 포천의 한 비닐하우스 기숙사에서 이주노동자가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에 대해 피부색과 언어가 다르다고 차별받을 이유가 없으며 실태조사를 토대로 이주노동자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경기도가 이주노동자들의 주거실태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경기지TV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포천시 채소농장 인근의 비닐하우스 안. 컨테이너로 지어진 건물은 농장에서 근무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숙소입니다.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고 농장 인근 마땅한 숙소가 없는 이주노동자들 대부분은 이런 비닐하우스 기숙사에서 숙식을 해결합니다. 심지어 화장실이 건물 밖에 있거나 냉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안전시설이 미비한 곳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비닐하우스 숙소는 수해나 화재 등 재난에 취약한 구조입니다. 경기도가 이주노동자 주거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올해 1월 4일부터 15일까지 이주간 도내 농어촌 지역 외국인노동자 숙소를 전수조사합니다. 주거 형태와 설치 장소, 짐실과 화장실, 냉난방 시설과 소방시설 설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핍니다. 경기도는 실태조사를 통해 도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하면 정부의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경기주의TV 김태희입니다.